그 김성균 남이라는 분이 이제 엄마 아빠 나이스 생일이 많나 생각나요? 네 나이티 때는 엄마 아빠하고 형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는 육수 중인 형 육수요? 그냥 육수 중인 형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터프 이 친구가 족구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바카데로 딴 데 도치겠어요? 굴렁새를 좀 사볼까 생각하고 88년도니까 생일이처럼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? X파크에 팔더라고요 네 X파크에 네 X파크에 굴렁새를 팔다고? 네 만 얼마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먹어 뭐해 일어나 얼른 야 야 야 야야야 김종아 이 새끼 죽을래? 아 갑니다 형 좀 가 진짜 우와 이게 큰 게 아니고 살이 꼽다고 응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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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맞는데 아 저기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유준열이라는 외탁을 많이 했네 왜? 앉아봐 못 앉아 에 강려 응 아휴 그냥 이럴 막 때릴 수 있는 거 보이네 때릴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템이 없는 것이 같지? 빈템이 없네 아아 따가워 어이구 국수 사왔나 뭐고? 설맹이가 제발 깨끗이야 이거 안 돼 니가 생각해서 몇 개는 엄마한테 몇 개쯤 해요? 엄마 아줌마들이랑 했을 때 쪼펴놨어 미혹이에요? 운동화 좀 사주세요 위로 보이렀어요? 위로 알았지? 대답을 했었지 위로